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요한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힙한 구마사제라고 나와있는데 바티칸에서 사제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유를 각성시켜야하는 인물을 받고 제주 탐마에 있는 사제입니다 알라라고 귀엽기도 하고 각성을 하거나 화가 날때는 무서워지기도 하고 이탈리아어나 라틴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노미네 파트리스 에플리 스피리투스 앙티 아멘 액션도 너무 통쾌하고 표현했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많겠다 물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화이팅! 화이팅!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과 주문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일랜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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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